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이고요.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임상경험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심사했던 경력, 그리고 보험소비자를 위해 다퉈 왔던 경험들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쓰고자 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질환인 가다출혈로 인한 자궁소파술, 미레나삽입술, 피임약처방 등의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질환인데요. 질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정상적인 월경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그러니까 월경이 너무 심하게 과다하다던가 아니면 월경 기간이 아닌데 자궁출혈이 계속된다던가 하는 경우를 이제 비정상적인 출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원인이 되는 부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질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질출혈이 아니라 원인 부위가 어디인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 안에서 생겨가지고 자궁 내막 쪽에서 생겨가지고 질로 이제 질로 이렇게 출혈이 되는 내막의 원인이 생겨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 자체, 이 자궁 경부에 우리 바깥으로 질로 나와 질 쪽 안쪽에 있는 자궁 경부에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출혈 양이 많지는 않겠죠. 아니면 진짜 단순히 질 안쪽에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질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 부위를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죠. 그래서 이 질 안쪽으로 초음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직접 보게 돼요. 그래서 내막에 문제가 있는지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질환이 밝혀지는데 그러면 어떨 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지 물론 이제 질출혈이 직접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 가게 되겠죠. 월경이 선생님 너무 심해요 이러면서 오게 되는데 이 과다출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것도 저희 친구가 이제 이렇게 질출혈이 심해가지고 수술까지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해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좀 유용하겠다. 어디다 이렇게 좀 여성 질환이다 보니까 좀 물어보기가 뭐 해가지고 아마 좀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다출혈이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생리대나 뭐 이런 타폰 같은 경우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정말 다리 밑으로 줄줄 흘러야 될 정도라서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르죠. 그래서 진단 기준에도 보면 어느 정도냐면 3cm 이상의 질출혈 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너무 그 덩어리로 출혈이 되는 경우는 쿡쿡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시니까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의사선생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가 나는 원래 월경량이 좀 많았어 이러면서 병원에 가지 안 오셨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제 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 12, 13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5.0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빈혈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혈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빈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철결핍성 빈혈이 되죠. 아이론, TIBC라 그래가지고 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빈혈로 판명이 나면 주로 이제 어지럽고 얼굴 색이 혈색이 안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내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과에서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면 뭐 위라든가 뭐 이제 산부인과적인 문제, 위 내시경, 위 장관 출혈이 또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빈혈이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빈혈이 내과로 갔다가 아유 이게 보면, 알고 보면 질 출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빈혈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계속 그 헤모글로빈이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에다가 만성, 정말 피곤해요. 우리 빈혈이 있으면 우리는 주로 어지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비실비실돼가지고 이런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도 실제로는 이런 질 출혈이나 빈혈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게 질 출혈이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우울증, 왜냐하면 외출도 못하고 지금 막 계속 있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려서 이렇게 발생하는 증상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 출혈의 원인 질환을 찾아야 되겠죠.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자궁근종이 있으면 양성의 자궁근층에 생기는 종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근종이 통증도 없고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근종이 있으면서 복통이 이제 월경기간 안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던가 아니면 월경과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종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궁암이 생겼을 때에도 출혈이 자궁경보나 이쪽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궁내막 아까 안에서 자체가 내막이 너무 증식을 해가지고 이게 막 떨어져 나오면서 생기기도 하고 자궁선근층도 내막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그 선근층 자체가 근층 자체가 두꺼워지는 거죠. 내막 말고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질출혈이 이제 과다하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궁경보나 자궁내막에 용종이 생긴 경우에도 질출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인 질환들 여태 위에 다 나열된 이런 질환들이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기능성 이럴 때는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원인 질환이 특별히 없는데도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DUV라고 하는데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좀 재미있게도 이게 약간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여러 호르몬의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임 목적은 아니지만 질출혈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피임약에는 에스테로겐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프로게스테로 이런 작용들을 해서 자궁내막이 비유하는 거를 아예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물론 피임약 중에서는 생리를 하게 하는 약도 있고 안하게 하는 약도 있는데 주로 안하게 하는 약을 복용을 하겠죠. 지금 너무 출혈이 많았던 사람들이라서. 이거는 질출혈이 이렇게 피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피임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에서 검사비 약관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 피임약을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억해두고요. 그 다음은 질출혈. 미레나 자궁 내 삽입장치예요. 일명 루프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피임 도구의 일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루프하고 달리 프로게스테론 성분을 지속적으로 분비를 해요. 이게 계속 조금씩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가지고 월경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피임약인데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냥 피임 도구 중에서 비싸거든요. 그냥 피임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비급여라서 근데도 이제 거의 생리를 하루 정도만 한다든가 아니면 생리양이 거의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미레나를 일부러 삽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기간에 일반 루프하고 똑같이 5년 정도 사용하셨다가 새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비급여로 하시게 되면 이런 피임 목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30만 원이지만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지급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치료 목적으로 보험의 인정 기준을, 심평원 기준을 한번 고시된 걸 이제 고시 2013년부터 고시 내용인데요. 허가사항 중 월경 과닥증으로 확진이 된 경우 그다음에 생리 주기당 1, 2일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월경 본란증 월경 본란증이라는 건 월경이 너무 과다하기도 하지만 생리통도 너무 심한 그런 케이스들도 해당이 됩니다. 또 에스트로겐 대체육법 시 경구 프로게스틴 제재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간 등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까 경구피임약을 복용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먹는 약을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미레나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피임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로 된다는 거죠. 피임 목적일 때만 비급여인 거고 나머지 급여를 다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또 이 경우에 딱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치료 목적이지만 자기 본인 부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비급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비급여는 단지 피임 목적으로만 할 때인 거고 보험 기준에 보험 수가가 있어요. 비급여는 병원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지만 보험 인정 수가는 심평원에서 딱 기준 고시된 거라서 별로 금액보다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 수가가, 보험 수가를 대신에 공단이랑 나눠서 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액 100% 내시는 경우에는 또 실손 의료비 지급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치료 목적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에 질출혈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자궁 내막 소파술이에요. 그래서 급성기 출혈, 너무 출혈량이 많을 때 빨리 줄일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궁 내막 수술을 바로 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암인지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서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진단 목적이 아니라 이게 있으면 치료가 같이 되거든요, 긁어내면. 그래서 진단서에 혹시나 선생님이 자궁 내막 생검술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검사 목적이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는 치료 목적을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치료 목적인지 반드시 대부분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궁 내막 생검술이나 소파술 그리고 치료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뒤에서. 자,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 소파술에서는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이 되느냐. 옛날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3종 수술, 지금 현재는 5종 수술 분류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 약관에서 2007년도에 분쟁이 이미 있었어요. 3종 수술에서 왜냐하면 기타 자궁 수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급 2종 수술에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궁 용종증 이런 거 말고는 1종 말고는 다 2종 수술 분류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자꾸 1종으로 지급을 해요. 5종 수술 분류표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미 분쟁 사례가 있어서 금감원 지도에 따라서 2종으로, 3종 수술 분류표 안에서는 2종 수술로 지급을 해라. 보험금이 1종이랑 2종이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유의하셔가지고 이게 2종 수술 분류표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전 가입자라고 하시면 3종 수술표에 해당하는 가입자라고 하시면 2종 수술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종 수술 분류표상에서는 1종이에요. 경질적 자궁 수술을 하신 경우. 그러니까 지를 통해 가지고 배를 열거나 복관경을 한 게 아니고 1종 수술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수술을 소파 수술을 하실 때는 납병동 입원으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만성 피로고 철결핍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수술하시고 소파 수술하고 나서 아기 유산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산 수술에 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소파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제 뭐 철분 제재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영양제도 많이 대부분 지금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으시기 때문에 입원으로 하셔서 입원 의료비로 받으셔야 여러분들 뭐 이제 통원 의료비에서 한도가 있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납병동으로 입원해서 입원 의료비로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피임약 처방전 처방전을 꼭 받아서 약값 처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임약 사서 드세요.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의사선생님이 혹시 하시면 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 보험 실손 의료비 청구해야 돼서요. 이거는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전 주시면 그 금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약값 처리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처방전을 받으셔서 일반 의약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으로 구입을 하셔라 이런 걸 꼭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험회사에서 자꾸 검사 목적이었으면 지급이 안 된다고 소파술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질출혈 자체가 왜 생기는지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긁어내고 나면 이제 소파술이라는 게 확장해가지고 안쪽을 다 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긁어내는 거 자체면 다시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었는지 검사 목적이 아니라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에 좀 유의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소파술이 약간 이 흡인 도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석션 기계 같은 거 그래서 흡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옛날부터 심사할 때 우리는 소파술 원래 지급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그 보험회사 매뉴얼에 지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급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거 누락되지 않도록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 꼭 질병 수술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뭐 또 이렇게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운 질병이거든요. 이것도 질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보험금 하면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이나 만약에 본인이 걸리신 경우가 있다면 꼼꼼하게 보험금 잘 청구하셔가지고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소파술이 또 안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저축까지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더 의사선생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치료도 잘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셨나요? 유익한 내용이 되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